자 1월 25일 장마감 종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챕이 정말로 못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때가 되면은 강력한 슈팅이 나오겠죠 약이 뭐 진짜 니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아주 강한 슈팅은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당히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정말로 지금 너무나 좋은 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흐름이 정말로 좀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은 계속해서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계속 올라서고 있죠 자 이렇게 조정하던 흐름 마무리하고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차 뭐 또 마찬가지로 조정 흐름을 마무리하고 또 올라서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시장이 웨인하고 기관이 2400억에 기관 3600억 매수가 들어왔죠 쌍끄리 매수 코스닥도 800에 900억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주 불정이죠 불정 아주 불정인데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이 아주 뭐 계속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위축이 되었던 콘택트 관련주들도 좀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죠 돈이 뭐 워낙에 많이 풀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외인 기관이 이 코스닥 쪽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2% 2.18% 상승해 코스닥이 1.97% 상승하면서 이제 코스닥이 이제 천스닥 다가갔죠 999.3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 HLB 보면은 기가 막히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제약바이오 대부분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락한 종목들도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있었지만 그동안에 아주 많이 올라섰던 그런 종목들이 하락을 좀 했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몇 안 되는 하락 종목에 HLB가 끼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인내심을 요구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러나 계속 인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해야죠 뭐 상황을 좀 보시면 정말로 흐름이 따로 가고 있죠 나는 HLB다 그러면서 따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 파동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하락 파동 마무리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그런 흐름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외인 기관 2만주 2만4천주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지금 이 HLB가 올라서려고 하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멘텀이 있어야지 올라서 있죠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나쁘면 나쁜대로 또 같이 따라 내리고 이런 분위기죠 그러나 이제 큰 방향은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장중에 1.4% 정도 올라섰지만 결국은 동시효과 때 밀어버렸죠 동시효과 때 동시효과 때 이렇게 밀어버리면서 공매도들의 공격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삼성증권이 많이 공매도 하고 있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신안보다 삼성증권에서 이런 공매도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공매들의 농간이 삼성증권으로 무대를 옮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삼성에서 많이 팔아댔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 매수가 들어왔지만 얼마 안 되죠? 1만6천주 삼성에서 4만주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납기를 갖다가 어겨버렸죠 납기를 어겼는데 미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납기를 다시 잡거나 상황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조만간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거 뭐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납기를 못 지키죠 하기로 한 거 납기를 어기면서 계속 하기로 한 건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건 좀 크죠 4월에 하기로 한 게 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지금 연말까지 왔는데 연말을 넘기고 지금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상태인데 아무 말이 없다는 거는 이제 곧 승인 신청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뭐 이제 1월 달이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거 뭐 약이 진짜 약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완전히 잠수를 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과연 공매도 편이냐 아니면 개인들의 편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회사가 공매 편에 서서 개인 주주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봐서는 잠수를 타버리니까 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상당히 좀 애매한 스탠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은 진짜죠 약은 진짜고 이 블랙록이 여기에 2,200억을 투자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약의 가치를 완전히 깎아 먹고 있죠 완전히 깎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되돌리려고 하면 반드시 NDA 승인 신청이 반드시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겠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그래 뭐 지지부진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계속 그런가 보다 이제 NDA 승인 신청이 전개가 되면 이 불확실성 해소와 아주 초강력 호재 소식이 동시에 터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동시에 터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그때까지 가야 되겠죠 그때까지 가다 보면 그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제대로 된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고 흘러가 있죠 지금 뭐 이 평소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모아놨습니다 완벽하게 모아놓은 상태고 언제 터져도 이제 정말로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뭐 주식들이 간다 그래서 HLB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장의 흐름 따라서 파동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내렸다가 쌍바닥을 좀 잡고 있죠 이제 쌍바닥을 잡았고 쌍바닥 잡았으니 이제 올라서겠죠 이제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당분간은 NDA 승인신청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있네 또 있네 그것만이 답입니다 계속해서 어차피 뭐 나는 가남이 신청이 되고 가남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편한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에너지가 지금 많이 모였기 때문에 NDA 승인신청 하고 겨모세포증 결과 나오고 간암에 대해서 환자 모집 끝나고 그 다음에 간암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기 선낭암 환자 모집 완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가 되면 다시 한번 레벨업이 크게 되겠죠 여기서 레벨업이 한번 크게 되고 이렇게 흔들렸고 다시 레벨업이 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답답한게 문제죠 답답한게 이게 회사에서 뭐 너무나 소통을 안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뭐 답답한게 문제일 뿐이지 약이 뭐 워낙에 좋은 약이다 보니까 때가 되면 급발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지켜보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언제 코로나 핑계를 도대체 언제까지 될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연장시킨 부분은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른 제약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HIV만 그런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통 부분입니다 소통 연기도 연기지만 이 회사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 이게 가장 큰 회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 인내하다 보면 선물 보따리 들고 뭐 나타나겠죠 그때까지는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